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기여한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6개 단체를 선정해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공공기관 분야에서 2021년 하반기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에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강서경찰서와의 소나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토대로 가정폭용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기 가구 발굴 및 현장 방문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친 바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강서경찰서와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강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